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광대가시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광대가시복은 가장 큰 해파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물은 북반구의 적도 지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광대가시복은 긴 뾰족한 가시를 가진 많은 털처럼 생긴 휘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물은 작은 어류, 오징어, 크러스트새아 등의 작은 해양생물을 사냥합니다 광대가시복은 자체적으로 독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현재 광대가시복은 특별히 보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대가시복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광대가시복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동물 중 하나이니까요 앞으로도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